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영원히 깔아문길 줄 저는 알았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사전투표에서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대변인 성명서를 내는 아주 그 기이한 현상 참으로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2년 정도의 침묵을 깨고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습니다. 짐작되는 바가 있지만 정확하게 그들이 왜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민주당은 마치 중앙에서 치령이 내리기라도 한 듯이 민주당의 구성원들 가운데 아주 바닥부터 최상부까지 어느 누구 하나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일사불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령이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일체 무관심과 무대용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대신에 민주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사람들은 바로 국민의힘에 있는 이준석과 하태경 그리고 한기호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월 24일 날 민주당의 선대위 이경 대변인은 사전투표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국민의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제목은 이경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입니다. 1시는 2022년도 1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50분입니다. 장소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입니다. 훗날 이것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성명서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의 2년간의 침묵을 깨고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 문제, 4.15 총선의 무결성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문을 내놓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투표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국민의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어제 광주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외치며 사전투표를 하지 말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전자개표기를 배제하고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퇴형적인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선거가 무결한 것으로 유명한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은 모두 다 당일투표, 현장개표,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선대위의 소위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수개표를 하자는 것이 바로 퇴형적인, 아주 후진적인 그런 주장이다. 이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야물로 견강부해에 해당하는 아주 무식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전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불과 2주 전에 황교안 전 대표는 느닷없이 부정선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일주일 전에는 부정선거 방지 국민연합이라는 조직을 발족했습니다. 한결같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황교안 전 대표의 발언과 행동에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더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무결성을 높이자는 황교안 전 당대표의 주장이나 행보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제외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그야말로 특정 정치집단에 의해서 악용되고 그리고 특정 정치집단에서 장악됐다는 그런 의심이 있으면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사회가 취할 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됩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저들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을 부정선거란 비밀병기가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저의 해설을 다하면 황교안 전 당대표의 주장은 저의 일관된 주장과 일치합니다. 저들에게는 정권을 뺏기지 않는 부정선거라는 비밀병기가 최종병기가 있습니다. 다시 계속됩니다.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부정선거라고 단정하고 몰아가는 비열한 행동입니다. 미래의 선거 결과까지도 무조건 승복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저의 해설을 다하면 2년 정도 전에 치러졌던 2020년도 4.15 부정선거에 130여 건 가운데 4군데가 재검표가 끝났습니다. 엄청난 부정선거가 바로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공당화로서 일체 발언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깔아문개기에 연염이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안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부패해도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없는 겁니다. 계속됩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내에서 치속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해왔습니다. 비단 황교안 전 당대표만이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 의혹을 제기한 박대출 의원 2020년도 미국 대선까지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민경욱 전 의원 2020년도 총선 재건표를 주장하는 김민진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까지 일관되게 부정선거를 주장합니다. 제 간단한 해설은 부정선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팩타 사실입니다.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여야 언론 그런 수많은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진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계속됩니다. 1960년대 자유당 정권에서 핏담으로 민주주의 역사를 일구한 지 50년이 흘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성취한 높은 신민의식과 민주주의를 얕잡아 부은 것인지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960년도 3.15 부정선거가 일어난 지 6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회는 많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2020년도에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부정선거를 자행한 세력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정상적인 겁니까? 2020년만 부정선거가 있었습니까? 2018년은 어땠습니까?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지방권력의 이전에도 바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규모의 사전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자행된 겁니다. 이런 것을 다 덮는 겁니다. 덮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다시 계속됩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엄모론만 내쉬옵니다. 텀만 나면 국민의 정치 불신만 조장하는 셈입니다.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머리가 있고 양심이 있고 귀가 있다면 지난 4번의 재근 표장에서 천문학적으로 쏟아진 부정선거 증거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양심이 마비되지 않으면 정신이 이상이 아니면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세 좋습니다. 권력 좋습니다. 우리 편 이익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마 지금은 덮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역사의 죄인으로 분명히 각인될 겁니다. 4번의 재근 표장에서 도출된 그런 해기 망측한 부정선거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엄모로만 내쉬옵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할 수 있냐 이야기. 명확한 근거가 왜 없냐 이야기. 눈에 있는가 이야기. 정말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다시 계속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0월 부정선거 주장에 보수의 악성종량 같은 문제의 엄모론이라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풀악친 거죠. 하태경이가 그러니까 풀악친 겁니다. 자신들은 한때 자신들이 이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이준석과 하태경 류의 한기호 류의 그런 인간들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엄청난 단제를 받을 겁니다. 거짓이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됩니다. 그러나 말만 앞설 뿐 국민의 힘은 황교안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엄모론을 주작하도록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주의 부정을 언제까지 두고 보기만 하실 합니까? 저의 해설은 누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누가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고 누가 민주주의를 뒤엎었냐 이야기죠. 선거를 2020년이나 2020년에 선거를 도독질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586 운동꾼 정친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선거를 훔칠 수 있냐 이야기죠. 당신들. 당신들은 새끼들이 없냐 이야기예요. 다시 계속됩니다. 국민의 심판 마주도 부정하는 집단을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해설은 국민의 심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권력의 교체가 가능한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바로 선거의 공정성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세력이 586 운동꾼 정치 세력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그 주범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이라도 단호히 단들해야 된다고 했던 스스로의 발언을 무겁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으로 하여금 단속하라 이 이야기인 거죠. 세작 이준석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2022년도 1월 24일 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입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내놓은 이 같은 성명서는 1월 20일 오후 2시에 광주 전남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서 황교안 전 당대표와 130개 애국단체 대표들이 자유민주원팀 혁명 광주 선언식을 아주 분명히 의식한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원팀 혁명 광주 선언식은 부정선거 규명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맹해 회복 그리고 박력과 같은 부분에 관련된 4개의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은 사전투표하지 않기 운동이 바로 민주당 선대위의 핵폭탄임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2년 동안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민주당 선대위의 대변인이 나서서 사전투표하지 않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화들짝 놀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 선대위와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이자 치명적 그런 단점이자 바로 그들에게 핵폭탄에 해당하는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도 황교안 씨의 도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조해주 연임 좌절과 함께 자칫 잘못하면 부정선거 및 사전투표 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민 끝에 결국 사전투표 거부운동이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3구 대선 승리정략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것을 직시하고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낸 것입니다. 결국 이번 3구 대선의 승패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알아차린 많은 국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단호히 거부하고 당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의해서 좌우될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 선대위 측이 사전투표 거부운동을 반민주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은 그들의 속셈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국시민들은 한 분 한 분이 나라를 구한다는 그런 심정을 갖고 사전투표 노 당일투표 예스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빠빠단 투표지 노 구겨진 투표지 예스에도 적극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까지 나서서 황교안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사전투표 대신 국민 여러분 당일 투표로 우리의 기본권을 보호합시다라는 그런 운동에 민감하게 민주당 선대위가 반응한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자유애국 시민들은 왜 민주당의 선대위 대변인까지 나서서 2년 정도의 침묵을 깨고 사전투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바로 그것이 그들의 비밀병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당일투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